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저건가? 나 이건가 본데? 겁나 쉽잖아 이거 겁나 쉽기까지는 아닌가? 내리고 떨어지면 안되고요 얘로 땡겨가지고 던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음 잘가 잘가 토끼가 맞았네 토끼 무슨 죄야 이거 하나 그리고 아마 위에 상점에서 사는 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안 샀을 것 같은데 이거 봐보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하필 이쪽 방향이야 이게 가능해? 벌레 빙의하고 가야겠다 벌레 빙의하고 이쁘 벌레 빙 백 벌레 빙 벌레 빙 벌레 빙 됐냐? 어... 오케이 늘었다 줄었다로 모으기라고 설명 나오는데 아까 전에 안 늘고 안 줄고도 어떻게 비스무리하게 되지 않았어요? 안 늘리고도 깼겠다 이거 황금에는 더 빠를텐데 루트를 한번 봐야되나? 황금에는 어떻게 가나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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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진정해 진정해 제발 설마 다른 루트 갈려 그러면? 어? 황금 녀석 이상하게 가는데? 저건 이기겠는데요? 내 자신과에 싸웁니다 어디가? 왼쪽으로 아멘 이거 말고 길이 없잖아 야 이런 1등 몇 초냐 1등 막 30초 이러는 거 아니겠지 알고 보니까 막 대포 같은 거로 날아갈 수 있다던가 뭐 뭐 뭐 뭐 뭐 야 보라색이 강물이고 동네가 진짜 썩었어요 썩은 동네야 뭐냐 저거 어쩌라고 아 이거 될 것 같았는데 아 아멘 이 정도야 뭐